바로 앞으로는 7만평의 국유지를 접하고 있고요. 드넓은 하천이 집앞으로 이어져 있어 정말 좋은 주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넓은 텃밭과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아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지면적 155평에 주택 건평이 무려 60평에 해당하는 오늘의 집 넓은 앞마당과 바로 앞으로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수려함은 물론이고 정말 조용한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주소와 집의 내용들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오늘의 집을 함께 여행해볼까요? 집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이어진 강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 편의 시설 밀집 구역이 있어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손님들이 방문하신다면 주차 가능한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엔 왕복 2차선 도로변이 위치하며 교통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아 크게 시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로에서 100미터 정도 걸어 들어가시면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해볼까요? 집 앞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3미터 도로가 이어져 있고요. 모두 국유지와 군유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통행으로 인한 분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 측면 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전원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의 집은 하천에 설치된 다리를 통해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국유지 도로와 국유지 하천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 전부 나라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천에 설치된 다리를 통해 오늘의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집 속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앞 전신주의 집 우체통이 설치돼 있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주변이 상막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여름철이 되면 초록빛들 판으로 아주 멋지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다리의 양옆으로 7만평의 국유지 하천을 접하고 있고요. 다리의 끝에는 예쁜 앞마당을 가진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12제곱미터 155평이고 주택의 면적은 198.82제곱미터 6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제한은 4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은 38%를 사용하고 있으니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주택의 옆으로 사용 중인 텃밭 공간이 보이는데 저곳의 대부분은 국유지 하천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사실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국유지가 워낙 넓은 상태라 정확한 면적 체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유지 옆으로 개인 사유지들도 일부 있지만 지목이 하천인 상태로 사실상 주인이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택이 시골집 치고는 크게 지어져 있어 앞마당이 그리 넓어 보이진 않지만 국유지까지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국유지를 접하고 사용해도 큰 문제 없는 토지들이 비싼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에는 소유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강아지들과 닭들만 있는 상태였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니 예전에 식당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크게 건축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집의 위치 자체도 하천을 접하며 강변과 가까이에 있으니 식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와 시맨블럭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에 창문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 개방감은 확실히 좋을 듯 하지만 단열에는 취약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신탕을 판매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산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전에는 음식점으로 사용하셨던 걸 확정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상 내용이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식당으로 사용하셨다면 내부 구조가 식당처럼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실제 주택의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보단 단열이나 구조상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이동해 대지경계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게 대지경계고요. 다리와 연결된 부분 중 대지의 일부는 하천에 포락된 상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512제곱미터로 15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바로 앞으로 7만평의 면적을 가진 구규지 하천이 지나가는 상태며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현재 주택의 소유자분은 여기까지 모두 사용 중인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구규지가 앞마당의 일부 면적을 지나가는 상태로 내 땅처럼 텃밭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지의 양옆으로 비워진 공간들이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공간의 경우 대지로 사용 중인 공간도 일부 포함이 되는 듯 하지만 정확한 건 측량을 통해 체크해 봐야 하며 소유형 면적의 지목은 하천이고 사실 대부분이 포락짐으로 토지의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표시되는 노란색 공간은 위쪽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로 위쪽 농지 주인분의 토지로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대 차이가 있어 막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집 앞으로 들어오는 국유지 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들어오는 입구 모두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198.82제곱미터 60평이고 조적조의 시맨블럭,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99년 1월 28일이고요. 2001년 10월 5일날 주택 증축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보시면 남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앞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하천을 접하고 있으니 여름철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각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개설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섬진강과 아주 가까운 상태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전원주택과 단독주택들이 혼재하고 있는 작은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20분 거리에 마이산 돌입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마을 주변으로 축사가 있다는 점은 약간의 단점이 되겠지만 이 정도로 좋은 환경을 보여주며 저렴한 금액대에 취득한다면 축사는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진안, 장숙, 함양, 남원, 순창, 정읍, 전주 등이 있고요. 진안군청까지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성 또한 좋은 편이며 충청도 생활권과도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옆으로 진안군청이 보이고 있고요. 진안군청으로 이동하는 중 마이산 돌입공원이 있습니다. 자차로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있고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전주와 김제까지 교통 통행성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건지 근처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마력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이동하셔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셔야 하고요. 자차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바로 뒤편으로 내동산 등산로가 있어 운동하실 때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집 앞으로 흐르고 있는 섬진강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강변을 따라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강변과 산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옆으로 공용주차장도 있어 손님들이 방문하실 때 편하게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집이고요. 지금 위성지도상으로 살짝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지금과 같이 대지경계면 내에 정확하게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넓은 공간이 7만평에 해당하는 구규지 하천이고 노란색 부분은 구규지 도로와 집 앞으로 설치된 다리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34,546 소재지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개설이 385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6,3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찰로 인해 2,1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소유자와 이야기해보신 후 협의를 할 시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건물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512제곱미터 155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198.82제곱미터 60평입니다. 물건지의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주택을 제외한 순수 대지의 시세는 평당 25만 원에서 4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치가 안 좋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위치가 좋다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지금 비교해드리는 가격들은 오늘 물건과 가장 유사한 내용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집이 위치한 곳 옆으로 구규지 하천을 접하고 있어 구규지를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져가며 물건 전체를 취득하는 비용은 평당 35만 원 정도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쳐주는 것 또한 가능은 할 테지만 평당 45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면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평당 35만 원대로 주택과 대지를 모두 취득하게 된다면 5,4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취득세와 주택의 수리 비용은 별도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소화천 구역과 하수처리 구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와 시멘트 블럭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교체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 지자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99년 1월 28일이고 2001년도에 허가를 받아 증축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로 불법적인 내용은 없고요. 건물 정상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 중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단층 단독주택에 면적은 60평이고 감정 가격이 6,3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조금 높게 잡힌 부분이 있는 듯하고 우선적으로 대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대지를 매매하시겠다 하면 적당한 금액에 낙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중간 또 다른 누군가가 건물을 낙찰받을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개설위에 소재하며 개난마을 북동측에 위치하고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없으며 소유자가 전부를 점유 사용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안내문을 보고 연락 오신 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였으며 전화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 본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토지에 설정된 권리는 없는 상태며 토지 주인은 건물 소유자의 아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보면 2016년 5월 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거래하며 잔금 지급 전 소유자가 등기상 내용들을 모두 소멸시킨 뒤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풀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우선적으로 토지 거래 전 공증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매도하겠다는 소유자분의 확정의사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면 되니 큰 문제 없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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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